한 대학교 급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29일 경북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라는 A씨는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씹다가 뭐가 걸려서 뱉어보니 벌레가 나왔다며 손톱 크기 정도인데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소시지가 올려져 있는 오므라이스 그릇 측면에 죽은 벌레가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경북대학교 학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생활관 학생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에 제공된 석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으며 10일엔 간짜장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엔 샐러드에서 살아있는 달팽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회는 이물질뿐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쓰거나 식자재가 조기 소진되는 등 운영 방식에서 미흡함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학생회가 TF팀을 구성하고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설 것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매월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도 학생식당 식기는 식기세척기로 세척을 마친 뒤 배식을 위해 큰 소코리에 담아놓는다. 그 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